교통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업성만 따지고 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단순히 실현 가능성만 놓고 보면 간선도로 확장, 차로 신설 등 기존 도로 확대가 1순위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답변입니다. 특히 여러 지하화 논의 역시 상대적으로 사업이 복잡하지 않은 도로의 우선순위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철도는 상당히 스케일도 크고 사업비도 많이 늘기 때문에 조금 더 후순위로, 조금 더 추가적인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로 지하화가 철도 지하화보다 먼저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공약으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도 이미 몇몇 구간 지하화가 진행된 경부고속도로가 꼽혔습니다. 역시나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통행량이 많은 곳들,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 이곳이 되겠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는 앞으로 전반적인 도로망의 지하화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 착공, 이것도 조금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철도 사업에선 전문가들도 쉽게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사업 실행 조건 중 지나치게 사업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살아남는 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나는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마 수도권 혹은 서울, 이런 지역들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과연 사회적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확인해봐야 될 거고, 또 과도하게 민간의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결국은 보면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필요성을 기준으로 실현해야 할 교통 공약을 선택했을 땐, 남인순, 배현진 등 강남권 당선자들이 내놓은 위례 신사선이 꼽혔습니다. 위례 신사선에 대한 착공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위례라는 지역이 상당 부분 숙성이 된 지역이고, 거기에 인구에 대한 밀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 많은 인구가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구로도 되어 있거든요.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성이 낮은 교통 정책을 실현하려면 해당 사업 자체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 철도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병행이 돼야 한다. 저는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인 실현 계획과 예산 조달 방안,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물론, 향후 운영 방안까지 마련해야 교통 공약이 공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